스킨케어, 메이크업, 코디, 헤어스타일까지 아, 워스 꽝토 뭐, 실력의 일정이라고 믿는다 스킨케어, 메이크업, 코디, 헤어스타일까지 아, 워스 꽝토 언제든 어디서든 준비되어 있다 근데 요즘 뭐가 트렌드인데 관심 없어 나는 나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니까 나의 스타일 그 첫 번째 비비 같은 멋을 추구하지 않는다 자연스러움이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거든 시간이 흘러도 신념이 확고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고집하며 이터널 크리닉은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다 시간이 그것을 증명할 것이다 올해 부서야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